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시 지방세법 7급 기출문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요. 서울시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방직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7급을 거의 안 뽑죠. 근데 최근 한 3년쯤 전부터 그때 3명 뽑다가 2명 뽑다가 올해 안 뽑을 줄 알았더니 1명 뽑았어요. 그래서 1명이라 사실 2명 뽑고 이럴 때도 이건 거의 뭐 로또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붙으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누구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대체로 2020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도 우리 국세 쪽이긴 하지만 세법도 나름대로 좀 기본적이고 평의원 문제도 위주로 나왔는데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도 대체로 평의원 편입니다. 총평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제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예년과 비슷하게 우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서 한 8문제 전후로 나왔고요. 나머지가 지방세법이고 한 문제가 특례법인데 특례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서 어떤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가 원래 어려우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인데 서울시 7급 문제치고는 좀 굉장히 좀 평의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고 앞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뭐 어려운 문제 공부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실 때에는 상당히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좀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세기본법, 증수법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국세 공부하고 지방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편하셨을 거예요. 국세랑 비슷한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의 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이상하게 9급 문제는 조금 설명이 오래 걸리고 7급이 좀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왜냐하면 문제가 그냥 가장 좋은 깔끔한 문제들이라서 자 1번으로 갑니다. 문제 바로 풀어볼 거고요. 자 지방세기본법상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송달에 있어서 서류 송달은 명의인에게 송달한다. 근데 그 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최소한 하나의 동일한 납세의무를 두 명 이상이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누구?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대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사퇴해서 없거나 이런 경우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에게 송달한다까지가 원칙이고요. 단, 여기서 이 단서가 중요하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대표자가 원칙이지만 고지하고 독촉에 한해서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송달의 명의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국세하고 지방세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방세법 조금 깊이 못하고 국세만 한 상태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혹시 계시다고 하더라도 잘 보셨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고쳐보면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대표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2번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체납액의 징수, 징수금의 징수 순서는 워낙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체납서분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상금이 되죠. 우리 지방세는 가상금, 중가상금 규정이 아직 징수법에 남아있습니다. 국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체납서분비 다음에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고요. 그래야 원금이 줄어드는 개념이 돼서 나중에 가상금을 줄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체납서분비, 지방세, 가상금의 순서로 간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설명 더 할 게 없어요. 2번, 3번, 4번 다 읽어보시고 3번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칙행위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뭔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언제부터 포탈의 기술을 날짜를 언제부터 카운트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4번은 읽어보시고요. 3번 보시면 납세무자, 줄 긋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목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목이다.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목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진수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취득세 같은 것들 우리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여러분 진수한다는 것은 고지서로 보통 진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액에 대하자 포탈 범칙 행위의 기수 시기 언제부터 포탈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하는가 언제부터 포탈 범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래서 포탈 외우셔야 돼요. 범칙 행위의 기수 시기를 적어서 외우실 건데 지금 뭐라고 되었냐면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자, 결정하여 진수하면 고지서상에 여기가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수하는데 지금 앞에 지문이 신고에 의해서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이죠. 그러면 신고기한까지는 성실하게 봐주는 거고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포탈 범칙 행위의 기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 근데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진수할 때는 결정기한이 지날 때 이러면 안 돼요. 결정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권한이니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지서를 보내서 진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납세자는 고지서상에 납부기한까지는 성실하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성실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신고하면 신고로 확정된다 그러면 신고기한 지나면 되고 결정해서 징수한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고지서로 걷는 거기 때문에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지난때부터 이제 날짜를 카운트한다. 불성실로 본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는 항목이라 적어봤습니다. 4번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여러분 그 레저세라고 하는 게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권, 경마장에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1번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를 했다 이게 있고요. 그 경륜장 소재지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이 있고 경륜장, 경마장, 그냥 경륜장 할게요. 말하다가 경장, 경륜장 등 소재지에서 우리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같은 것들을 발매를 했다. 그러면 발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레저세를 10%로 걷어가기 때문에 일단 경륜장 소재지가 있고요. 이거는 장외 발매소. 그래서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를 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이 있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경마를 하거나 경륜을 하거나 경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경마 경기가 과천 경마장처럼 경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에 경륜장 등 소재지 경기를 실제로 하는 장소. 그런데 경마장에 가면 여기서 이제 마권을 살 수 있겠죠. 마권이라고 하면 승마투표권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장외 발매소가 있는 거예요. 장외 발매소. 전국에서 지금 여기로 다 사람들이 몰려올 수 없으니까 장외 발매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승마투표권을 팔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내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을 팔았다. 그러면 매출에 기여한 게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반반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륜장 소재지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에 대해서는 어디서 걷을까요? 경륜장 소재지에서. 경륜장 소재지의 100%를 다 납부하시면 되고요.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발매 금액 총액에 기여한 거는 일단 경륜장에서 경륜장 등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얘네대로 그냥 경륜장이라고 적었어요. 경륜장 등 소재지가 있고 여기서 경기를 한 거를 장외 발매소에서 판매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50%를 내고요. 경륜장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50% 내고 장외 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50%를 내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반반 내는 게 얘가 원칙인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경륜장을 신설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공사하느라고 차 엄청 막히고 난리도 아니죠. 맞잖아요. 경륜장 등을 신설한다 그러면 거기를 막 공사하고 뭔가 지역 자원을 끌어다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앞으로 5년간 경륜장 신설 시 앞으로 5년 동안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다가 조금 더 세금을 더 내요. 여기서 80%를 내고요. 장외 발매소에서는 사실 뭐 그 지역이 공해로 시달리거나 교통이 뭐 교통체증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0%를 앞으로 5년간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5대 5.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륜장을 신설했다 그러면 경륜장 지역에 80%를 내고 나머지 장외 발매소에 20%를 내는데 걔를 앞으로 5년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4번에 1번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끊으시고요. 장외 발매소에서 50% 내시고 경륜장 소재지에서 50% 내시면 돼요. 이거는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청장에게 모두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틀렸죠. 이거는 이게 맞는 질문이 되려면 앞을 고치려면 경륜장 등 소재지에서 발매한 승마 투표권에 대해서는 경륜장에서 전부 걷어가고요.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거는 경륜장 소재지 반에 반 내고 장외 발매소에 반을 낸다. 이거 좀 시험에 항상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열심히 반복해 보시면 되겠고요. 5번으로 가셔서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지방자치단체는 끊고 지방세 세모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 부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끊으시고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법에 정하는 범위에 하나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50%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로 70% 더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50% 범위에서 만약에 표준 세율이 10%라고 했다면 그 10%에 50% 가감이면 5%와 15%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20%, 30%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범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뜻이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당연히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혼자서 일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 시청에 속한 직원 소속 공무원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하잖아요. 국세청은요. 국세청장 및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혼자서 일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세청에 일하는 직원분들이 소속 공무원이 같이 일을 하는 거라서 당연히 동그라미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을 만약에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뭣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A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B한테 위임했다. 그럼 그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위임받았으니까 그 권한을 자기가 시장에 혼자 다해야 돼요. 아니요. 그 시청 공무원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어떻게 시장님이 혼자서 일을 다하세요? 시청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위임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내용 잘 몰라도 읽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 그래서 여러분이 위임 관련된 내용 그냥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으로 갑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국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용어의 정의를 하실 때 의무자와 의무자를 더하죠.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더해서 납세자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2번은 보시면 납세의무자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징수의무자랑 별개의 존재고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합해서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납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라고 바꿔주셔야죠.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7번 문제는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생각해 볼게요. 7번 징수법상 지방세의 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2번에 납세의 담보물 소유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납세의 담보물 소유자의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납세, 우리가 지금 압류재산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을 지방세징수법, 국세가 아니고 징수법에서 압류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제한으로서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누구? 일단 체납자는 절대로 매수인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무 공무원도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건데 우리 매각대상 부동산 금액이 큰 게 부동산이라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평가한 누구?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는 법인과 그 안에 있는 소속 감정평가사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매수하지 못하고요. 세무 공무원도 그 압류하는 물건 매수하지 못하고요. 매각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을 평가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법인도 매수하지 못하는데 문제로 가셔서 7번에 2번 납세 담보물의 소유자이다. 여러분 담보물 소유자예요. 얘는 체납자 아니에요. 체납자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납세 담보물 소유자. 그러니까 본인 거 아닌 걸로 굳이 납세 담보물 소유자가 체납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걸로 담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명확한 이름으로 체납자가 아니면 얘는 체납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체납자라고 유추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납세 담보물 소유자는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중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그들은 압류 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납세 담보물 소유자에 들어갔을 때 맞는 질문이 되는 게 3가지라는 거죠. 체납자는 매수하지 못한다. 세무공무원은 매수하지 못한다. 감정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는 매수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운용해서 해석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보면 쉬워요. 알고 나서 보면. 그럼 알고 나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건데요. 문제를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8번으로 가셔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사건 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게 돼요. 범칙의 범죄행위이다. 조세범이다 이래가지고요. 확증을 갖게 돼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돼가지고요. 통고처분을 한다. 과태료 같은 거.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고요. 2번 만약에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통고를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요. 다시 범칙사건 조사를 안 할 테니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읽어보시고 만약에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시시효는 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시시효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냥 아 이게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도 중단되잖아요. 그것처럼 아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구나. 읽어보시되. 4번 보시면 좀 느낌이 이상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끊고요.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줄을 그어놓으세요. 통고처분을 받은 또는 받을 당사자가 징역형이 확실하다. 징역형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확실한 범죄죠. 징역형 감옥에 이게 우리 범칙사건이 되면 얘가 조세 범이니까 범죄자예요. 징역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아예 돈이 확실하게 없다는 게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올바른 질문인데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게 끝에가 말이 이상 같잖아요.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 대상자로 고발하면 안 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딱 문장 읽는 순간 뭔가 악성이다 이거죠. 도망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어요. 고발하면 안 되겠어요. 고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되냐면 대상자를 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부분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고치시고요. 8번에 1, 2, 3, 4번을 다 외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을 갖고 이런 느낌이 있는 내용들이구나 라는 거를 읽어보시면서 동그라미 4번을 읽으면 좀 문장이 이상한 거 아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외우셔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이런 것들 원래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요. 3번인데 만약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제가 건축물을 취득했다가 얘를 약간 고쳐가지고 좀 좋겠으려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원래는 다른 목적, 그냥 일반적인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갑자기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중과세 대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로 세금을 다시 정산하거든요. 세금을 추진당해요. 근데 몇 년까지 사고관리하죠? 5년입니다. 6년 이내가 아니고요. 5년 이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끊고 5년 이내에 끊고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사 체크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원래 처음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얘가 중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주택을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택에 와우 집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이면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좀 길어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또는 수영장이 20평짜리 거의 웬만한 조그마한 빌라 수준이잖아요. 수영장이 67제곱미터가 넘는 게 있다. 뭐지 이건? 별장이 되거나 고급 주택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으면 취득세 세율 원래 일반적인 표준 세율을 냈을 건데 얘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라서 그냥 들으세요. 일단 주택이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1%, 2%, 3% 정도도 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집 두 채 이상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최일사계는 1% 기본적으로는 한 4% 정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게 되면 12%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원래 1%를 냈는데 나중에 가서 고급 주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추가로 11%를 국가가 추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몇 년 동안 사후 관리한다? 5년 동안 사후 관리한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니 끊고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원래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약간의 수리 같은 걸 해가지고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2%가 중과세율이다 그러면 최초의 1%를 냈거나 2% 이렇게 좀 싸게 세금을 냈다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 추징당하게 됩니다. 몇 년간? 5년간 자, 10번으로 가셔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문제를 2020년 우리 서울시 7급 지방세법 기출문제는요. 문제 자체를 대체로 평이하게 내시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7급의 자존심이 있지. 문제를 또 너무 수월하게 내기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뭐 거의 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렸다. 이건 또 아니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옳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좀 더 길게 걸려요.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문제가 있고 3개를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틀린 부분 3개를 찾아야 되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똑같은 문장들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약간 높아지거든요. 뒷부분은 조금 옳은 것을 찾는 지문들이 있어요. 자, 10번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이제 틀린 지문 찾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끊고요. 여러분 등록, 등기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등록면허세 내셔야 돼요? 등기 등록 서류 제출하실 때까지. 무슨 얘기냐? 등록을 하기 전까지 우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무슨 30일 이런 거 없어요. 등록을 마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근데 4번 보세요. 4번 지금 대부분 취득세도 그렇고 신고납부 절차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4번 보시면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이거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뭐? 면허분 등록면허세고요. 자,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하고 끊으시고요. 면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런 거 없다니까요.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면허분이건 등록분이건 아우치대권 면허나 등록을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번에 30일 이내도 틀렸고 4번에 15일 이내도 틀렸어요. 암튼 등록이나 면허를 등록하기 전까지 면허 받기 전까지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2번 특허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특허권 같은 것들은 특허청장이 특허를 내줄 때 등록면허세 같이 증수하시고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나중에 특별징수, 분리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것도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사실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무 승계, 상속과 합병 상속과 합병에 대한 납세무 승계 규정을 얘기하는데 상속이건 합병이건 납세무가 승계가 된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뒤에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갑자기 그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기속하고 상속인은 별도로 내야 된다. 틀린 거죠. 이게 기본법상, 지방세기본법상 상속과 합병에 납세무 승계 규정이랑 연계를 시키시면 돼요. 무슨 상속 이런 거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체크하시고. 자, 11번인데요. 갑은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우리 소유권 취득한 날짜는 언제죠? 사실상 취득한 날짜는 잔금지급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잔금지급일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촌 언니가 있다고 치고 저도 온 집안 통틀어 제가 첫째라 언니 오빠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여중여고 나오고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선배들한테 오빠라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어떻게 나와요. 왜냐면 여중여고에서 선배들이 있으니까 오빠라는 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적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배님, 선배님 했더니 야 너무 그렇게 거리감 느껴지게 오빠라고 했는데 입에 오빠가 안 붙어요. 진짜. 정말 안 써봐가지고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어떤 선배가 되게 친한 선배인데 야 너 선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그 선배한테만 형이라고 불러. 무슨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옛날 그런 거 영화보면 무슨 형 이러는데 그게 아니 뭐 언니라는 말도 사실은 여자끼리만 쓰는 말이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갑자기 오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한테 언니 오빠 있다고 치고 진짜 친언니, 친오빠 있다고 치고 또 사촌언니, 사촌오빠 있다고 치고요. 뭐 친언니 할까? 친오빠 할까? 자 이제 만약에 친오빠가 있는데 뭐 친언니가 있는데 되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가 집을 이번에 살라고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집을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뭐 내가 시세보다 아주 싸게는 못 주지만 얘가 뭐 한 3억인데 천만 원은 깎아줄게. 네가 2억 9천에 사라. 그러면 그렇다고 공짜로 달라고는 할 수 없고 천만 원 사게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아니 형제끼리도 계약서를 해야죠. 계약금, 중도금, 장금 해가지고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20년 5월 1일에 갑과 을이 아는 사람이라고 치고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계약금 천만 원 6월 1일에 중도금 2억 원 중간에 주는 돈 그 다음에 7월 1일에 잔금 3억 9천만 원을 각각 치르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기간이 2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연부계약이 되는데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장금이면 원래는 7월 1일이 취득한 시기인데 갑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사정이 생겨. 자 얘가요. 원래 7월 1일 날 장금인데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먼저 등기를 했어요. 언니 오빠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띄워 먹으면 언니 오빠가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돈 못 띄워 먹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는 간혹 진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한 날이 취득한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이 취득한 날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 거가 언제 됐어요. 원래는 잔금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봤는데 등기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6월 20일 날 취득한 거죠. 그날 취득세. 그날 기준으로 취득했으니까 60일 이내로 취득세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11번에 답은 2번. 원래 지방소득세 이런 데도 취득시기 양도 같은 경우에 취득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잔금 청산일보다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먼저 했다 그러면 먼저 가장 빠른 날을 우리가 취득시기로 보게 돼 있어요. 알고 가시고 쓸데없이 언니 오빠이겠네. 12번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이 문제도 가장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지자체의 장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끊으시고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거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동차 소재지 관할로 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메인인데 주소지 관할이 아니에요. 관할지역에 거주가 아니고요. 자동차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수하는 거고요. 2번 한 대당 연세액을 1기 1월부터 6월 2기 7월부터 12월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1기 2기로 나눠서 1기는 6월 달에 고지서 보내주고 2기는 12월에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1기 거는 6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6월 달 상반기 6월 달 앞부분 보름 정도는 보내는 기간이고요. 걷는 기간은 6월 16일부터예요. 나중에 보시면 고지서로 걷을 땐 항상 그 달에 16일부터 말일까지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1년에 2번 증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12월 분은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3번 1기분의 납기 납기라고 하는 게 언제 내는가인데 6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줄 때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가 납기로 돼 있어요. 고지서로 보내는 거는 항상 16일부터 말일까지고요. 신고 납부하는 거는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자 그렇게 알고 가시고 그래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4번 지자체상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자 신규 등록을 하거나 말소 등록하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수시부가 규정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언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체가 틀렸어요. 이건 먼저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수시부가 살려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고요. 자 13번 납세자 권리보호인데 이게 지금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세무조사하고 과세전 접고심사인데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여러분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라든가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예를 들어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전 접고심사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만약에 세무조사에서 A라는 사람을 세무조사했는데 A를 조사하다 보니 그 A라는 해당 납세자 외에 B라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A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 조사에 따라 만약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 야 너한테 조만간 과세가 될 거야 라고 과세를 예고해 주셔야죠. 이거 과세예고통지 발급 의무가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제하는 게 뭐냐면 과세예고통지. 이게 여러분 교재 찾아보시면 과세예고통지 규정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한다에 지금 여기 있는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예고통지 의무사항인데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지금 13번 질문 문제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14번 특별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잘못 연결된 거. 이거는요 별표 3개 치시고요. 좋은 문제라서가 아니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1, 2, 3, 4번 다 외우시는데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끊고 사업소득 동그라미 치시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주소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업소득이니까 어디가 중요할까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득이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 1번, 3번, 4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별표 치시고. 15번 취득세 납세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오던 거죠. 구급에서도 막 계산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과세가 되는가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개념만 물어봤어요. 이건 좀 되게 쉽게 나온 편인데 15번의 1번 보시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자, 줄 긋습니다. 부동산의 가액 전부 줄 긋고 전부의 X. 자, 과점주주가 만약에 30% 주주였다가 이번에 60%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점주주가 됐죠.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지금 부동산 등이 부동산이라고 한 거고요. 그 부동산 가액에 본인의 지분이 60%니까 6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60% 지분 비율을 곱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거지 전부에 대해서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분 비율을 따지고 있잖아요. 전부면 그걸 따질 이유도 없겠죠. 자, 그래서 전부 때문에 틀렸고요. 자, 16번 주민세 납세무자 오른 것은 이고요.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균등분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지자체 주소를 둔 개인이 있고요.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납세지가 굉장히 주민세가 시험 문제가 종합적으로 내기가 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내기 참 좋거든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 2, 3, 4번 얘도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주소를 둔 개인 중 끊으세요. 주소를 둔 개인이에요. 원칙적으로 얘는 세대주인 경우에 미성년자인 세대원 빼고 납세무를 시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7월 1일 현재 납세무자의 납세무자의 직계 비속 체크 납세무자는 이미 주민세 한 번 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인데 으로써 끊으시고요. 혹시 단독으로 세대 체크 단독 세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미혼인 30세 미만 그러면 이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세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균등분 주민세 납세무를 지우지 않는 예외사항의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납세무를 지지 않는다 하시고요. 자 균등분 납세 우리 균등분 주민세 납세무 중에서 그 지자체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도 동그라미 2번 자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표가 4,800만원 자 이상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경영자 여러분 유치원 경영자는요. 금액 기준이 없어요. 4,800만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유치원 경영자다 그러면 균등분 납세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좀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4,800만원이 함정이고요. 만약에 유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8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다른 업종도 납세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업소형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혹시 사업소형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우리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제2차 납세무를 지울 수 있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2차 납세무를 지울 수 잇따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동그라미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인데요. 17번에 1번 원래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전년도 세금 대비 몇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가 전년도에 세금을 100만원 냈으면 올해 아무리 건물의 시가표준액 이런 게 늘어나도 올해 150만원을 못 넘는다가 원래 기본 원칙인데 주택은 좀 달라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원래 전년도 대비 150% 단 주택은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다 그러면 5%까지밖에 증액 못합니다. 전년도 대비 105%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짜리 공시가격을 가지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때는 100분의 110을 한도로 하고요. 혹시라도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30%가 한도가 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 상한이 세부담 상한이 150%지만 주택은 아무리 높아봤자 130% 그래서 1번은 뜬금없이 150 했으니까 틀렸죠. 18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담배 소비세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미납세 반출이에요. 동그라미 1번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면세 담배, 과세 면제 담배를 그냥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이전이니까 소비를 전제로 반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반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반출입니다. 소비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도 비슷한 거고요. 3번, 담배를 다른 담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이니까 얘도 소비가 전제가 아니고 생산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소비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아직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반출 시점에 아직은 과세하지 않는다. 소비를 전제로 반출할 때 과세할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다 미납세 반출에 있는 상황이고 4번은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거는 원칙적인 담배 소비세 징수 사유잖아요. 1번, 2번, 3번 몰랐어도 4번이 가장 기본적인 납세무가 있는 케이스니까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19번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국세에는 없는 계정입니다. 개념 4번 보시면 지방세 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끊고요. 줄 그으세요. 전자송달 신청 줄 그으고요. 건너뛰시고요. 전자납부를 하는 자 줄 그으시고요. 전자신고를 한 자 지우세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좀 지저분하게. 약간 그래도 한두 문제는 어려운 거 있죠. 전자신고를 한 자 지우시고요. 그래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납부기한보다 앞서서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입니다. 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했으면 고지서 종이 인쇄하고 우편물 보내는 비용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천원 깎아줄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이고요. 뭐 때문에 틀려냐면 어려운 문제예요. 전자신고를 한 자가 빠져요. 전자송달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를 기한보다 빨리 한 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거는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4번. 옳지 않은 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때 혹시라도 두 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면 중복 안 해줘요. 대신 그중에 큰 걸 적용해주는 게 기본 사항이죠. 낮은 거 하나만 적용한다? 이거 오글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높은 거 하나만 적용 안 합니다. 중복 안 한다는 건 맞았는데 감면율이 높은 걸 적용하셔야 서로 간에 만족스럽죠. 자 그래서 20번에 3번은 낮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서울시 우리 지방세법 7급 기출문제 풀었고요. 대체로 평이한 문제들인데 당연히 그래도 시험 문제인데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거 여기 나온 질문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서 기본서 내용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지방세법은요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다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특이하게 오류 있거나 이상한 문제 없었으니까 열심히 이번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